휴게소에서 고기 김치찌개를 시켰다가 비계만 가득한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기맛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출근길 장성에 위치한 휴게소에 들러 아침 식사를 했다는 작성자 A씨는 요즘 비계 고기가 유행인가 보다라며 주문한 김치찌개 속 내용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가 놓여 있고 한눈에 봐도 비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입니다. 그는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 중 90%가 이 상태다라며 저런 음식 내주고 돈 받기 안 미안한지 모르겠다. 출근 시간 때문에 그냥 왔지만 너무 화가 난다며 토로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걸 돈 받고 팔다니 충격적이다. 제주 흑돼지 2탄이다. 휴게소는 화장실 갈 때만 써야 한다. 사진만 보고 떡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cm 이하, 5겹살은 1.5cm 이하로 지방 두께를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에 배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